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빌빌빌빌ским 야 아니 왜 이렇겐 나와 수싸라 갈때는 약간 좆나 가볍게 나오더니 흑마들 흑마들 떡여 아 진짜 억울해 아 진짜 이게 뭐해 아 제발 좀 쉬어라 아 지불 아니 왜 안 담아 아 모독이라도 나와 아 모독 지불 아니 내장 있잖아 야 내장 있다 지불 모독이다 생전까지 하면 두장 뽑는데 내장중에 아 제발 아아 아아 왜 안 나와 아니 아까는 존나 나오던데 왜 이렇게 나와 또 숫사랑할때는 흑마법사랑할때는 이거 다 빼놓고 뭐느냐 지불만 주더니 나왔다 와 맨날 상대만 운험네 상대 패꼬였네 분진도 없고 사람이세요 아 씨 차문인가보다 아 진짜 씨 한번같아 자 지불 한개 오독 두개 음수구 음수구 사라람 패 운빨 겁나 좋네 상대방 실력으로 열심히 게임하는데 이 새끼는 운빨로 비법화 게임하는 쓰레기 새끼? 아 아 www 야 그거 잡아?! 이거 아아! 이거만 막자 이거만 막으면 이겼다 끝까지 끝까지 지랄을 하는구만 끝까지 지랄이구만 아씨 진짜 한장 싸움에 복고우스키 나오는 운보라고? 아 그만하세요 진짜 저걸로 끝나니까 욱망컷 오우 무서워 돌주먹과 욱구였잖아 체력이 7이나 되는데 공격력이 6이나 되는 건가요 오우 무서워 전쟁골렘이잖아 수루룸 수고염 아니 왜 적군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상대방 계삭 있었잖아요 사제때 싸움보 bye 언젠가 죽음 감사합니다.